아이고 우리 쪼니의 궁지에 몰렸어요 귀여워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지? 고양이일까? 왜 이렇게 졸려 여기야 화장실 청소 해줬고 근데 애기가 항생제 때문에 그런지 약간 누름별로 먹었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먹은건지 그리고 밥은 이정도 먹은 언니 납작한 그릇에 줘야지 지금 넥카라를 하고 있어가지고 애가 많이 불편해하더라구요 꼈네? 쪼니야 꼈어? 쪼니 내려와서 밥 먹어요 오는 척하지 말고 지금 여기 캔 캔이랑 츄루에다가 약을 다 줬습니다 쪼니야 맘마 먹어 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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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저 별채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길에 내보냈다가 괜히 또 쫓이처럼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중성화 이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일로! 우리 일로도 잘 있어요. 우리 일로는 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일로. 엄마가 맨날 별채에 가서 오질 않아, 그치? 에이구 어떡하냐. 근데 저기 환자가, 환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일로는 마음이 넓으니까 봐줄 거지요. 환자 하나에 지금 캣초딩 하나가 있다, 일로야. 어떡하냐. 엎지롱. 엎지롱. 어이구 그랬어, 우리 애기. 엄마는 턱 먹고 지뻤죠? 엄마 턱 먹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쉬워? 아니야, 말로. 그래도 집에서 편집할 때는 내내 마일로랑 이렇게. 마일로를 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여드려. 옳치. 어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마일로랑 지금 털색이랑 제 피부색이랑 둔관이 안 갈 정도. och. 아구 귀여워. 굿굿 굿굿하게 할 때. 어구 일로 와봐. 어구. 학생들이 칠툭하는 거야. 아구 하악질하지 마. 여기서. 알았어, 내가 여기 앉을게. 아구 Compliance. 먹으시는게 안뇽이지롱 먹고있나? 안먹는거 같은데? 그러면 놔봐 이게 낯설아 다섯 이리와 응 손에 쿵 해줘 손쿵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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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손에 сразу 请不吝点赞 扭订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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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접촉은 기본 3차 까지 있구요 한 벤 격이고 신당 사상충 이랑 외국 우측 대는 한 달에 한 번 아 네 그래서 고양이들 집에서 좀 돌보세요 저도 집에서 키운 애들이 있어요 예 으 아 아 아 아 아 그 취정 에 이에요 오오오 그러니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써서 심해요 뱀에서 냄새가? 얘가 39.1인들이 조금 높긴 한다는 애기때라 먹는 거 이상 없죠? 네 잘 먹어요 보쌈이야 아이 예뻐 애기 체온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보통 39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 조금 높은 거예요 조금 높긴 한데 먹는 거 이상 없고 이러면은 애기라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혹시나 귀지인득이 없을까 봐 네 먹는 거 같네요 깨끗하네요? 네 얘도 안 깨끗해 우리 집 애들보다 깨끗한 거 같아 아 그래요? 이러면 계속 있어 그거 네가 알아서 좀 빼 몇 개월 정도 된 거 같아 4개월 정도일 거 같아요 이빨 아직 이갈이 다 안 됐죠? 아 이갈이 다 안 된 거예요? 이제 어른 치아가 나올 거예요 6개월 그럼 이거 빠지겠네요 네 뿌리가 녹으면서 빠지는 거라 우리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 여기에서 할 거야? 여기에서 할 거야? 아 귀여워 사진을 이렇게 하고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뭐해 뭐해 응? 이렇게 크죠? 괜찮아 괜찮아 어디 어디 식어요 아이고 귀여워 왜 이럴까? 싫죠? 싫죠? 우리 고양이들 냄새도 나고 그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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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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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할 수 있어 잘 쳤네 잘 쳤네? 무슨 일이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달래야 돼 달래야 돼 그 다음에 날리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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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네 됐다 야 선생님 너무 잘 하신다 기다려 어디 갈라고 어머 새끼를 식도에 대고 고양이도 워낙 집에만 있고 나오기 싫어하니까 이런거 사셔갖고 골라주세요 호요로 방향으로 여기 바른 이유는 구루밍을 딴 애가 못하는 거지 딴 애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닭다리 이렇게 한버를 해야 손으로 이모를 마사지를 해야 나중에 아플 수도 있죠 만약에 약을 먹을 때는 잘 못 먹는Les 알값 투하기로 ist 알값 달다 달다 잘하네 우리 애기 이게 여기 차킹 이거 봐봐 낙발 돌아서 좋은 것이다 냠냠 쪼니 밥 먹었어 이뻐졌네 우리 쪼니가 세상에 이렇게 이쁘졌어요 아이고 눈부셔 우리 쪼니 미모가 물이 올랐어요 이거 먹자 냠냠 먹자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맛있어 아이고 꼬리 닫자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쪼니 수술하는 곳 잘 안 오고 있어요 약간 딱지가 져보이네 아이고 이뻐 쪼니야 너무 이쁘다 우리 쪼니 너무 이쁘네 그치 이따가 또 먹자 심장났어 심장났어 졸려 자도 돼도 졸려 그치 우리 이따가 밥 먹고 약 먹어요 알았지옹 쉬고 있어 이게 응? 너무 이뻐 오줌사 왔다봐 화장실 사러 와야되는데 오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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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haps 오줌사 Ó à 오줌사